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가 1년 전보다 11% 이상 떨어지며, 2년 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11월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1.3%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2년 만에 처음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내림폭도 2020년 5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 가격 하락세와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와 하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가 강세 등과 더불어 수입금액지수는 같은 기간 약 3% 올라 교역조건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